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공매도, 큰 손이 미국채 공매도를 대규모 청산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미국채가 5%까지 올라 넘어섰다가 지금 4.8%대 수준으로 다시 크게 내려와서 안정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도 지금 분위기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분위기는 아니죠. 안정권으로 진행이 되면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시장은 강력한 반등을 셋업을 하고 있는 흐름 정도로 보입니다. 오늘 반도체가 먼저 아주 강력하게 반등을 하고 있죠. 아주 강한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큰 손들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오늘 미정시 강한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강한 반등이 예상이 되고 셀트리오는 회사가 주가 부양 의지가 아주 강력하죠. 어제 청산과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 이런 부분까지 내놨죠. 그런데 아직 크게 공매도들이 눌러놓고 신용미수 털고 오늘 아주 강력하게 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 HLB도 현재 잘 버티는 중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외인 기관이 지금 시장을 매수를 하고 있죠. 코스닥 쪽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포과대 종목들이 지금 오일선을 회복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 오일선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HLB, 셀트리오, 헬스케어 다 오일선을 회복을 했죠. 그리고 포스코프츠엠이 실적을 냈죠. 실적을 내놨는데 매출은 분기사상 최대지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6%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퍼가 높죠. 아주 높은 퍼인데 주가가 정말 많이 하락해 내렸죠. 현재 고점 대비해서는. 그런데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지금 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분위기 자체가 시장이 전체적으로 돌아서려고 하는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구리를 다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가장 강력한 게 하나와 이크론이 거의 9%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7%에서 9% 사이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죠. 이런 분위기로 했을 때 전반적으로 바닥을 내일 아마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이 바닥을 잡는 가장 큰 요인은 아마도 오늘 밤 22시 45분에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 발표가 증시에 아주 큰 악재로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주가 반등의 요인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빌레크먼 회장이라는 해지펀드계 거물인 회장이 미국채 공매도를 청산했다고 밝히면서 미국 채권 시장의 국채금리가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고 그리고 지금 지수를 보면 밑고리를 많이 달고 있죠. 오늘 시작하고 은봉을 쭉 은봉을 만들어서 쭉 내렸다가 올라서면서 밑고리를 많이 달고 있는데 내일 이제 데이터를 이 미 서비스업 지수 극도로 나쁜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제 반등이 강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 분봉이 이리저리 흔드는 게 크게 나타나고 있죠. 큰 흔들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신용미수, 마지막 신용미수 다 털어내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바닥이 이게 아니게 헷갈리게 하고 있죠. 자 이런 움직임 자체가 강력한 찐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 채권이 4.846 어제 5% 넘었죠. 5%가 잠깐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지금 이제 국채 5% 넘어서면서 공매도 청산했다고 그러죠. 자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아주 크게 내려서고 지금 4.8%대 4.846 수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죠. 자 셋업이 잘 돼 있죠. 이제 주가가 이제 반등할 만한 분위기가 살살 피우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중동의 이슈도 지금 크게 확전으로 가지 않는 분위기로 거의 잡히고 있습니다. 자 이란에서 헤즈블람 지금 제한적으로 공격을 허용한다. 이런 부분으로 돌파구를 마련했기 때문에 아주 다 달라붙어서 확전이 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아주 희박했죠. 자 그런 부분은 잘 셋업이 잘 완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나스닥 선물이 0.37% 상승 중인데 좋습니다. 분위기가 좋고 우리 증시도 코스피 인재 보압권 코스닥이 0.67% 올라서고 있죠. 오전에 크게 흔들어 댔지만 올라서고 있다. 중국 증시 반등하고 있고 일본 증시 0.4% 하락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이 0.7% 하락 중인데 자 지금 셀티린이 정말로 강하게 올라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한번 크게 털어주고 공매도가 많이 나왔죠. 공매도 많습니다. 공매도 많아. 호재가 나오니 공매가 지금 털어냈죠. 털어내고 밑으로 내려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신용미수 털고 지금 단기로 들어온 물량들 털어낸 그런 흐름으로 보이고 오늘 그러고 나서 외인기관이 강력하게 쌍크림의수로 들어오고 있죠. 들어오면서 지금 5.7%나 급등을 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셀티린스케어도 지금 7% 아까 급등을 시켜버리고 있죠. 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분위기는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 전환이 되고 있고 회사도 회사가 지금 주가 부양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에 외인하고 기관 공매도까지 길을 열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밀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죠. 회사도 이제 주가를 강력하게 부양하고 있다. 회사 우호 세력들도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매도하고 외인기관들도 지금 동참해서 밀어올리는데 동참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바이오가 상당히 좋지 않은데 셀티름만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LB도 양화입니다. 지금 1.4% 올라서고 있는데 장 초반에 지금 바이오는 오늘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하죠. 오늘 반도체 쪽으로 돈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 오늘 HLB 저가 1.7%까지 내려갔지만 다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라서고 있죠. 자 오늘 많이 흔들어대고 있죠. 많이 흔들어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들도 크게 흔들리고 있죠. 흔들어대고 있는 상황인데 크게 흔들어서 털어내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유한양이 오늘도 또 급락이 나오고 있죠. 오스커대 급락. 에스모가 이제 오늘 이제 끝이 나는데 이런 분위기에 좀 바이오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 흐름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알테오젠도 아주 크게 급락을 시키고 작가면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여러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공매도들 마음이다. 공매하고 외인들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이 그대로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약바이오는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죠. 외인기관이 코스닥 550억 매수 기관이 600억 매수 아주 강력하게 매수를 들어오고 있고 자 지금 오랜만에 지금 양매수가 500억 이상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외인기관 930억에 500억 매도 중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쭉 매도를 많이 하다가 이제 시간이 오후짱 들어오면서 매수방향으로 좀 방향이 틀고 있죠. 외국인도 위로 가고 있고 기관도 위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인데 지금 이 반도체가 아주 강세죠. 하나 마이크론 오늘 리포트 좋은 리포트 우정 리포트 하나 내고 어제 크게 밀어내리고 오늘 매수 기회를 주지 않고 3% 올라서 시작해서 8%까지 밀어 올려버리니 5회선 회복했죠. 5회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갔다 조정 오르고 조정 오르고 조정 하고 다시 올라가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움직이고 있는 쪽이 이 반도체 쪽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자 먼저 반도체 쪽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2차전지 부분도 적감의 수세가 이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워낙에 오랫동안 많이 내렸죠. 아주 오랫동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자 이렇게 이제 큰 하락이 일어난 상황에 포스피처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제 안 좋게 나왔죠.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섰는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렸죠. 자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가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밑고리를 많이 잘 달아주고 있죠. 밑고리 달고 쭉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 밑고리를 쭉 달아주고 있죠. 자 이제 광건은 오일선을 돌파하느냐 여부가 광건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포스호딩스도 지금 밑고리 달고 지금 바닷건에서 올라서리는 그런 셋업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낙폭이 아주 과했던 이런 쪽이 반등이 좀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파라다이스 중국주도 오일선을 회복하고 있죠. 낙폭이 아주 심각하게 아주 더 큰 하락이 일어난 이런 종목들은 아주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죠. 지금 오일선을 회복을 이미 하고 올라서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낙폭이 과대한 쪽 이제 사서 올려서 먹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시전 전반적으로 낙폭이 과대한 종목 쪽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이제 로봇 관련주도 낙폭이 아주 과했죠. 이제 저가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일선을 회복할까 말까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 될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오일선을 회복할까 말까 분위기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이렇게 이제 오일선 회복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은 오늘 밤에 발표될 서비스 지수 이 지수를 가지고 지수 괜찮은데 이렇게 나올 만한 데이터 어느 정도만 나와준다면 이제 반격의 시작이 전개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가매수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이 엄청난 상승이 일어나고 있죠. 비트코인이 12% 나왔습니다. 지금 뭐 이 시충으로 따지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나 강력하게 치솟아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내년 반감기 그런 부분들 올라간 건지 그 부분이 좀 크겠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제 내년에는 반감기에다가 금리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인할 가능성이 높죠. 자 이런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 비트코인이 먼저 아주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제 증시도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뭐 전쟁이라는 부분, 채권금리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비트코인인데 자 비트코인이 그런 부분들 이제 채권금리도 이제 안정을 찾고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반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증시도 이제 찐바닥을 잡고 반등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